우리 수납하는 공간이 너무 없어요 옵션을 많이 하다 보니까 보시면 자 물탱크가 들어가 있습니다 물탱크, 리본터, 다른 배터리 물탱크 70m가 의자 밑에 꽉 차 있고요 수납공간이 이쪽에는 상단부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꽉꽉 찼습니다 저희가 옵션을 많이 해서 수납할 데가 없어요 양념통도 여기 들어가 있고요 그릇 양념통 이제 여기도 꽉 찼어요 오븐은 사용을 안 하니까 여기도 꽉 찼고 가스를 있는 또 짐이 올려놓게 많아서 거의 그냥 이렇게 모양 공간으로 저희가 또 거의 사용을 안 하고 있어요 여기 임버터 그 다음에 가스인데 사용을 안 하고 여기다가 짐을 올려놓기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고양이가 있어서 뜨거운 것들 뭐 이런 것들 올려놓고 하는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진짜 침대 밑에서 보면 베드형 여기 에어컨입니다 에어컨 안방 밑에 밑에 에어컨이고 그 다음에 옷들이에요 겨울옷하고 여름옷 모자 이렇게 있어요 이런 상황입니다 이쪽도 수납공간이 없습니다 이쪽도 옵션을 많이 해서 전부 다 전기장비들 보이시죠 예 전기장비들 이 컬러가 있습니다 마찬가지 반대쪽도 아까 물탱크가 설치되어 있고요 밖에서 보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저희는 방송을 하기 때문에 주변 여기서 많이 요리를 많이 해요 물론 저쪽에서 할 수 있지만 어 저렇게 물건들 때문에 좀 그렇고 그래서 저희가 선택한 카라반 저희처럼 카라반에 이제 공간이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삼겹살도 구워 먹고 요리도 밥 라면도 끓여 먹고 해야 되잖아요 그쵸 자 카라반에서 쓰기 아주 좋은 스토버를 저희가 4,5,15일날 들어올 때 사갖고 들어왔는데 요제포입니다 삼겹살도 어저께 구워 먹었거든요 만약에 브루스타였다면 일반적으로 브루스타를 많이 쓰시는데 넣어놓을 공간이 좀 차리를 많이 차지하잖아요 그쵸 브루스타는 그쵸 브루스타는 자리를 많이 차지합니다 한쪽에다 밀어넣기도 그렇고 그쵸 자 이건 어떤 한번 보실게요 그래서 제품명은 요겁니다 가든앤캠프 번호 예 제가 뭘로 그렇게 스노피크 제품 번호를 많이 사용해 봤지만 그닥 시청자 분들한테는 아우 별로야 얘네들 거 다 비싸기만 하고 라고 얘기했는데 요거 하나는 마음에 들어서 제가 스노피크 스토버를 많이 갖고 있지만 리뷰를 요거만 올리겠습니다 다른 것들은 별로야 없으면 볼게요 그래서 왜 이걸 추천하느냐 하면 수납이 좋아요 자 여기서 밑에 아래 핀이 있습니다 아래 핀을 눌러서 풀면 돌아가요 돌아가죠 돌아가고 돌아가서 쭉 돌려 쭉 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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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걸 놓고 접어 눌러 그 다음에 다시 압혀지면 요만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요렇게 풍자도 있어서 쳐 놔도 되고 중요한 건 자 이것도 불안해 좀 그렇잖아 네 보세요 어디 들어가는지 자 보십쇼 어디 들어가는지 양념통 있잖아요 여기다 브루스타를 이렇게 차지하고 잘 안 들어갈 거 아니야 그렇지? 알죠? 위에도 떨어지고 오덕도 떨어지고 자 요 앞에 딱 들어갑니다 내 눈 굿 이렇게 빼놓고 쓰기가 좋아 오케이 그러니까 저희 같이 수납이 공간이 없고 그러면 휩쓰게 편합니다 가격은 119,000원 정도에 판매하고 있는데 뭐 할인받고 우리의 거 좀 민턴을 좀 짜긴 샀어요 네 보십쇼 또 다시 사용할 때는 이렇게 요거를 달성 눌러서 떼고 자 요거를 펴고 여기 안전핀 또 있죠 반대쪽에 요기에 요기에 걸리게끔 돌려요 돌리고 그리고 열전 열전 운동판이 있어갖고 가스 한 방울까지 다 불이 들어오고요 방식이 어떤 식으로 되냐면 안으로 스크로가 도는 방식이라 화력이 좋습니다 옆으로 퍼지는 방식이 아니고 앞으로 스크로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앞전식입니다 일본꺼랑 돌려 끼는게 아니고 이렇게 이렇게 눌렀히는거 일단 분리해 풀어서 눌렀히는 방식이고 하나 요렇게 그리고 불은 불은 생각보다 엄청 세요 불이 안쪽으로 들어오는 방식이에요 불이 높이까지 올라옵니다 미세조정 잘 되고요 대게 미세조정 잘 됩니다 대게 라면 끓여 먹어 볼까요 마약방송에서 원래 마약방송을 제일 많이 이용했었는데 어렸을 때부터 저 안에 콕 들어 가서 샀었거든 침칫이랑 이렇게 애들은 낮에 자고 밤에 놀거든요 낮에 어두운 곳에 숨어서 갈 곳이 피로함 창문은 고향에 호기심이 많아서 사람은 낮에는 어두워요 저희가 지금은 열어놔서 그런 거예요 닫고 가면 어두워요 어두워도 어두운데 안 가고 여기 딱 있더라고요 엄마 아빠 오는 거 지켜 청양고춧가루 이걸 넣어야지 완성이에요 이거 안 넣으면 끓여먹을 의미가 없거든요 시원에 그냥 서울에 먹대기 친구 근데 캣닢가루에 반응 안 한다니까 아직 애기라 그러는데 반응 안 해 길 고양이들은 반응하는데 통장은 반응 안 하더라고요 근데 깻잎가루에 두산이도 어렸을 때 반응 안 했어요 새끼들은 반응 안 안 하더라고 새끼들은 반응 잘 안 해요 집어넣었어요 근데 그게 안 갖고 놀다가 계속 내놓으면 언젠가 갖고 놀겠지 내놓으면 호기심을 잃어버릴대 저는 청양고추가루 넣고 맵게 끓인 거거든요 먹겠습니다 앰플은 못 먹으니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